이 정규재야 그 동지들입니다. 참 이 동아일보가 참 이 동아일보에 이제 올해 계시다가 나왔던 권순활 tv 편앤마이크하고 이제 이견이 맞지 않아가 나왔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 때문에 자기 대선배들도 그렇게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젊은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게 되면 사설을 썼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다시 수개표 검토하는 선거니 그리 얼마나 여러분들 무성의 한지 참 동아일보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니까 시대가 디지털로 가는데 왜 다시 수개표로 돌아가냐 이런 툰겁니다. 선거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속성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에 중요한 것이 정확성이지 않습니까 그 정확성이 침해당하는데도 왜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냐 이런 사설을 동아일보가 실은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기계 전산개표에 수작업을 추구하는 것은 자동화라는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인력도 더 필요하고 개표 시간도 늘어나며 선거 당일 늦은 밤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 무슨 뭡니까 막말입니까 선거 결과를 좀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선거 결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뭡니까 완전 지처에 깔렸 는데 그런 부분을 이 사설을 쓴 여러분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계 전산개표에 수작업을 추구하는 것은 자동화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막말을 어떻게 합니까 선거 당일 늦은 밤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든다 그걸 불평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동아일보가 쓰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다만 몇 년째 부정선거 논란이 이어지면서 옛방식인 수개표까지 다시 채택하는 상황이 개운치는 않다. 과도하게 의혹을 부추긴 쪽은 자제하고 무슨 의혹을 과도하게 부풀렸냐 이야기죠. 너희 언론인들이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냐 이야기죠. 어떻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렇게 썩어 빠질 수가 있냐 이야기 너희 새끼들의 문제고 너희 노후의 문제인데 선거 부정이 일상화가 때 특정 집단이 권력을 장악해 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가게 되면 너희 새끼들이 앞으로 노예가 돼 가지고 노예로 살 건데 그거를 뭡니까 언론인들은 과도하게 의혹을 부추기는 걸 자제하고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선거관인은 신뢰 회복의 차질을 없애야 된다. 대한민국 언론 진짜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름 식자튼기 이야기 하지만 이 사슬에 여러분들 실린 댓글을 보게 되면 95%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남으라는 겁니다. 이게 민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크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 부정을 절반 이상은 알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을 안 보는 겁니다. 그냥 합바지 정도를 보는 겁니다. 윤합바지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은 칼럼이나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뭡니까 막돼 먹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민초들은 댓글에 뭡니까 수없이 글을 남긴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동화 사슬에 160개의 댓글이 달리는 경우는 아주 더문 경우입니다. 16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로봇이 여러분들 지운 거 빼고 순서대로 한 번 봤습니다. 왜 이게 민심이니까 이 민심 을 거스르는 대통령이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없고 여러분들 뭐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바보 천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 보시죠. 이해찬이 100년 집권한다고 장담한 게 사전투표 가짜 개표기 믿고 떠들어 댄 거죠. 이번 대선에 꼴랑 30만 표 0.7% 차이 인데 이재명이 수교표 안 한 걸 보면 지들이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160명에 160명에 95% 이상 정도가 선거 부정을 질타하는 양이 이따위 글을 왜 쓰냐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시죠. 카페님이 디지털의 역습 아날로그로 가야 선거가 안전한 거다. 5님은 중앙선거조작위원회란 말이 왜 나왔는지 조사는 해보고 이런 걸 쓰는 거야. 책상 머리에 앉아서 글을 쓰는 것 어지간한 국민들이면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러면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비급하고 이렇게 거짓투성의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독일 대만 일본 모두 수교표 합니다. 그 국가들이 아이티 후진국이라고 수교표 합니까. 동아일보 기자들 논설위원들 이따위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글을 쓸 끄면 절필하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제가 끄는 겁니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조중동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적당히 타입하고 넘어가자고 180석 조작이 맞고 그게 뒤늦게 밝혀진다면 잃어버린 4년 가까이 되는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줄 건데 민주당 지지자들 웃긴 게 현정부 부정선거 할까 봐 걱정되면 수교표 하면 되지 디지털과 아날로그 중에 전산조장 숫자만 조장하면 되는 디지털이 훨씬 쉬운 거 몰라. 2010년에 수교표 주장하던 송영길 와 민주당 의원들은 뭐냐. 어떻게 이러면 대한민국의 중진 언론인들이 이런 거짓말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t님은 동아일부와 부정선거 를 덮는 이적세력임을 커밍아웃 하는 건요. 탄핵 때 요상한 칼럼을 쓰는 김순덕 논설위열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동아일부와 대한민국을 적화시로 평양 베이징과 내통하는 언론사 했습니까 그래 사전투표는 20대 30대가 많이 투표해서 민주당이 늘 이긴 거라 에라이 비급한 인간들아 인위적인 조작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수치다 이런 걸 다 깔아뭉 겨고 이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동아일보가 더불어당과 놀려나 봅니다. 부정선거와 놀면 동아는 죽습니다. 동아일보는 폐가 나라 애들은 한 폐구먼 동아일보 정신 차리라 전자식 투개표는 만악의 권한이다 수개표 하는 것이 역진이라고 선거인 명부도 없고 재검표 씨 수시로 가짜 투표 나오는데 믿으라고 투개표 편의가 선거 무결성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재검표장에 대법관들의 만행을 취재나 해봤나 각종 선거소속의 기각의 기론을 찾아봤나 고소고발한 사람들한테 범인을 특정하냐 못해서 기각한다는 게 있었다는데 이게 정상이라 생각하나 선관위 행상기억종이 전자격표에는 외부통신 불가능 등의 궤변 등 사설 쓸 거면 취재 좀 하고 글을 쓰라 어떤 인간이 이름이랑 메일 까고 올려봐 불신의 비용이라고 한겨레 가서 글 쓰라 이 인간아 이 작자가 미쳤네 불신은 저대로 더 계속 더 불신인데 디지털이 마냥 좋은 줄 아는 이 무지한 문과 기자들아 디지털의 해킹과 조작에 얼마나 취약한 줄 아는 이런 걸 못 쓰지 동아야 소중한 주권이다 여기에 무슨 디지털 시대냐 효율성보다 정확성이 몇 천배 중요하다 아무 때나 디지털이냐 에라 인간들아 나라에서 이름들 나라 일하는 사람들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제4부의 권력 이라고 불리는 언론도 나라를 지키는 데 일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여러분들 은폐하는 데 기여하는 조갑제나 정규제 유예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너그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고 너그 새끼들이 부정생결을 저지른 그런 일당들이 새로운 계급을 행성해 가지고 온 국민을 수탈과 약탈의 대상을 삼을 건데 그거가 안 보이냐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냐 이 이야기 난 그게 눈에 밟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외치는데 나라가 나라가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민초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80명의 이야기들 전부 다 여러분 시를 실어도 가치가 있을 만큼 여러분들 신문고에 해당할 정도로 사실과 진실을 파악하는데 무슨 동아일보가 뭐라고 과도하게 의욕을 부추긴 쪽은 자제하고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닙니까 자동화는 흐름을 거슬리고 선거 당일 늦은 밤까지 결과를 기대를 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안 된다고 정말 참 말세입니다 말세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이제 마지막 끝나고 감사합니다.